초대가수 장재현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가수 장재현씨 만남입니다 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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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고향 왕다운 고성군은 노차에 고장을 합니다 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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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내 고향 오상 녹차관 애가루 태어나고 짠한곳이에요 녹차에 단길을 deu고 살아와는 새들 살시살 נ geri 푸르고 아름다워라 오상 저희가 줄기 따라 그렇다 보면 성격의 비조가 나를 안을 만드는 여러분 녹차 밖에 놀러오세요 내 고향 보석 녹차가 아름다운 수리수리 아랍이오 아름다운 고개도 넘어간다 내 고향 아름다운 풍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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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의 고단을 얹는다 사랑하는 내 고향 보석 녹차와 애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녹차의 단기를 담아 살아온 인생 다시 살처리 부르고도 안다워라 보석 남출리 따라 걷다 보면은 성격의 비조가 나를 안하는데 내 고향이 보석 녹차가 내 고향이 보석 녹차가 내 고향이 보석 녹차가 내 고향이 보석 녹차가 날씨가 blij하시는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